폐인 몸 어렸을 때 채운 목줄이 급기야 살 속으로 파고 들어간 것인데 갑자기 자리에 앉아버리는 녀석 어찌된 일인지 이번엔 낯선 제작진을 보고도 도망가지 않는다 목이 아파서일까 어째 힘이 없어 보이는 녀석 얼마나 이렇게 지려온 걸까 목 주변의 털은 피가 굳어 검게 변해 있고 목줄이 파고 들어 푹 패어버린 살에는 벌겋게 부어올라 진물이 흐르고 있는 상황 녀석은 제작진에게 경계의 눈빛을 보내면서도 여전히 자리를 지키고 있다 그런데 한 가지 이상한 것은 녀석이 이 빈 계집 주위를 계속해서 맴돌고 있다는 것 일단 조심스럽게 접근해봤다 다가가니 어김없이 멀어지는 녀석 진정시켜보려 했지만 이미 늦었다 녀석이 사라진 곳 그 일대를 중심으로 샅샅이 살펴보지만 보이는 건 단지 어둠뿐 녀석은 결국 나타나지 않았다 날이 밝고 백구가 한참을 머물던 그곳 어젯밤 그 빈 계집이 있던 장소를 다시 찾았다 계세요 계세요 안녕하세요 백구 이야기를 꺼내자 돌아온 뜻밖의 대답 속상하지요 위기된 짐승인데 그래도 아무래도 직접 키던 개다 막 물어갖고 여기다 몇 군데 물어갖고 그냥 탁 내려 신들 그대로 붙으면 저렇게 들어오지도 않아요 집이 한 번 크게 놀란 뒤로는 사람을 피하더니만 극기야 집을 나가버렸다고 잡으려고 노력 많이 했지요 그런 녀석에게 해줄 수 있는 건 배라도 골치 않게 끼니를 챙기는 것뿐인데 분명 제 발로 뛰쳐나갔건만 녀석은 매일 밤 이곳에서 시간을 보내고 있었다 그렇게 사람을 경계하면서도 차마 이곳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인데 문제는 암투병 중인 할아버지 때문에 백구를 직접 돌볼 수가 없는 상황 그렇게 1년 더 이상 내버려 둘 수 없다 위기의 전 백구를 구하기 위해 구조팀이 달려왔다 안녕하세요 구조에 앞서 작전부터 짜보는데 녀석이 매일 머무는 길목은 주인 아줌마가 사는 집 근처 이곳을 중심으로 구조 작전을 진행하기로 했다 신출 규모란 녀석을 구조할 포획틀을 설치하고 틀 입구에 줄을 연결해 머리에서 잡아당기면 문이 닫히도록 만든 것인데 녀석이 들어오는 순간 문을 닫아야 한다 마침내 날이 저물고 이제 본격적으로 포획틀 안에 녀석을 유인할 먹이도 놓아두었다 예, 독발이죠 계획대로 제발 녀석이 순순히 안으로 들어와 주길 바랄 뿐인데 긴장감이 흐르는 가운데 돌아다니기 때 뵙는데 그게 오늘따라 녀석이 보이질 않자 주인 아주머니도 가슴을 졸이고 시간은 그렇게 흘렀다 드디어 모습을 드러낸 녀석 늘 자신이 머물던 장소로 서서히 발걸음을 옮긴다 그런데 갑자기 방향을 바꿔버리는 녀석 먹이까지 놔둔 포획틀 쪽은 쳐다보지도 않고 그냥 지나쳐버린다 뭔가 이상한 낌새를 느낀 건지 늘 머물던 집 근처에서 자리를 피해 발길을 채촉하는 모습 그러더니 금세 시야에서 사라져버렸다 대체 어디로 가버린 걸까 그런데 그 순간 멀찍이 녀석이 부족했다